안녕하십니까 문화광장입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씨가 군 입대에 앞서 솔로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. 음악적 파트너로 역시 대단한 밴드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.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. 2008년 이 한국으로 전세계를 사로잡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. 지난해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협업곡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엔 오로지 진씨만을 위한 지원군이 됐습니다. 오는 28일 진씨의 첫 솔로 앨범이 발표되는 가운데 콜드플레이가 이 앨범의 공동 작곡가와 작사가 또 연주자로 힘을 보탠 겁니다. 게다가 진씨와 콜드플레이는 함께 앨범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신곡을 직접 들려줄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. 소속사는 진씨가 이번 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신곡 무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고맙습니다.